오늘의 말씀은 10편 7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76편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하로 오시며 종기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지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예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놓아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리다. 너희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76편은 무엇을 찬송하는 시인가. 이 시편은 아삽이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삽이 이것을 썼느냐 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 왕 때에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후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나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다 진멸하고 돌아가게 하고 산헤립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지은 서정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과 종교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느냐. 1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고 이스라엘에 알려진 건 당연한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나님은 유다에게 어떻게 알려지셨느냐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알려지셨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여왁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실 만큼 그의 이름이 그들과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다와 나누어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 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되는 유다라고 말하는 두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어느 편에 있었느냐 하면 유다 편에 있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언약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언약계가 있는 성서를 향해서 지성서를 향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이루시고 그 애국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낸 신 하나님 모든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들이 애국에서의 모든 이적과 표적은 애국의 신들이었고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멸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신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민족을 민족에게서 건져낸 신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또한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처를 삼아서 그곳에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원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처소가 시원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을 살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장막이 살렘이라 말했던 평강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희승이야 왕이 그 시대에 힘이 없고 나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유다를 구원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찬성하기 위해서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장막이 살렘이라 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살렘이 누구를 말하냐면 멜기 세댁을 살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멜기 세댁은 그 레위지파 율법을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멜기 세댁은 아보라함을 만났을 때 아보라함에게 복을 빈 자요. 아보라함으로부터 십의 일을 받은 자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 멜기 세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렘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레위지파 그 율법을 따라 세워지는 지파의 계열을 따라 온 자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반차를 따라서 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이 살렘 왕이다. 그 살렘 왕이 우리에게 진정한 살렘으로서 진정한 시온으로서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성을 부를 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말씀이 너무나 너무나 은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았다는 말을 구주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주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에게 알려지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당신 육체가 바로 그 예루살렘임을 말해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세워져서 그 예루살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신약에 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고린저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여 하나님의 성전이여 바로 여기가 살렘 시원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살렘이고 내 심령이 시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고 구주와 함께 나 살 때 구주가 살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살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10편 76편에서는 아삼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내가 평강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주와 함께 죽었고 구주와 함께 산다는 이 말은 항상 나의 삶에 구원이 있고 항상 나의 삶에 승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죽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에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그 몸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받을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조롱과 미움과 이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벗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복음이 알려주셨어요. 중요한 건 알려져서 귀로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은 것 때문에 입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진정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이 소식은 많이 듣습니다. 식구 중에 대표로 누가 잘 믿으면 그 식구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각각에게 들려주고 각각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각각 회계를 하고 각각 죄사함을 받고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진리안에서 자유화가 되는 거예요. 진리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구원을 맛본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지만 영접하는 것도 각각이요. 회계를 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도 각각이요. 성령을 받는 것도 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다 초토화시켜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이 예루살렘 성 어떻게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히스키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계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잠잠해라 라고 말했어요.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납사개가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하면서 한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봐라 모든 나라들이 나를 이긴 자가 있느냐 인 거예요. 사네립이 그만큼 강건해져서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다 굴복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히스기아 왕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히스기아가 지금 어느 정도에 놓여있는가 유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사야서 37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37장 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아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다왕국이 여자다. 이 말이죠. 시온산 살렘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여자로서 교회로서 아이를 낳을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없고 나약해서 도무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나 교회가 자녀를 낳을 힘이 없는 것 그 상태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의 생명 열매를 날마다 맺을 만큼 여러분 정말 해산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성전인 내가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당당함에 그 웅장함과 위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히스키아 왕과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힘이 없어서 지금 사내립의 공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납사계의 비난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로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구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희승이야 왕에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모독받을 만한 어떤 말을 들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서부제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도 그분 앞에 감춰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랍사개가 희승야를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모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 들으시고 그런데 주님이 왜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도 잠잠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머리하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약속을 이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희승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을 그의 속에 줄이니 여기서 말한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는 영인데 이 순정하는 영이 착한 영도 있고 나쁜 영도 있죠. 자 무슨 영이에요? 여기서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짓의 영이죠.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믿고 듣고 그리고 그것이 소문으로 소문으로 들여져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고 또한 14절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돕도록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랍사계에게 소문을 듣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아수르의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셔서 20편 76편을 쓴 아삽이 무슨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위기 그 직전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도 그것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전쟁을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종기하시도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약탈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에는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종기하시다. 왜 그분이 종기하시냐 2사에서 3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와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이 주만이 여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만이 여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만국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만국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다만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가 되어져서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지시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 말로만, 귀로만, 누가 말하는 걸 귀로 듣고 그런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실상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진리를 얻는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듣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들이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자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렇다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구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맛본 히스키야는 어떻게 해서 맛볼 수 있었어요? 모든 백성에게 입을 다물라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주 앞에 잠잠하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 믿고 맡기고 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 믿고 구하는 자가 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되고 있으시냐라는 거죠.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고 맛보고 누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구주와 함께 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죽어야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히스키야가 그 당대에 유명한 당대에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건 그의 군사도 아니고 그의 취략도 아니고 그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뿐. 그리고 그들이 보낸 그 서신서를 올려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다 낱낱이 그냥 고하기만 하시면 돼요. 편지처럼 올려놓으시면 돼요. 주여 사단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2사에서 3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천하 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 한 천사를 여하께서 보내서 아수르 왕의 영예에서 큰 용사나 대장과 장관들이 다 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고구로 돌아가서 자기 신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의 신에게 엎드렸지만 그의 몸에서 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10편의 5절의 말씀.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면 그 하나님을 거스려서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사에서 37장 29절에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려 분노하고 그 오만함으로 말한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내가 갈고리를 그 코에 걸어서 제갈을 그 입에 물려서 그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한 모든 말에 대한 대가는 그 한 입술이 다 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그리로 쏘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6절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지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7절에 주께서는 경예받으시리시니 주께서 한 번 놓아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여나니 하나님이 판결을 역사하시니 아무리 강한 용사일지라도 군대일지라도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냥 잠잠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그냥 10편 76편의 한 찬량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가. 사람의 손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승리를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정말 사망건세에 의해서 마치 죄 있는 처럼 마치 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누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주라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신들 위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여와 하나님만이 망군에 추가되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유다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을 그들이 자기네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온유한자라고 표현해요. 희승기야가 왜 온유한자로 표현되어졌어요? 자기의 은하,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그 전쟁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온유한자라고 표현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그 온유한자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의 나라 땅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업으로 얻는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게 맡기고 나는 죽어지면 내 안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강, 자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진 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건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바로 온유한자라고 표현했고 아 그래서 히스키아가 이렇게 온유한자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구하였고 오직 여호한만이 망군의 여호화가 되심을 나타내시도록 주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유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에게 알려졌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졌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알려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음을. 나의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심을.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이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이 우리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내 육의 사람, 겉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겉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겉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주님 앞에 그냥 믿고 주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린 온유한 사람, 온유한 심정이거든요. 그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럴 때 안정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심령으로서 썩지 아니하는 것. 겉사람은 썩는 것이요. 우리의 속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거듭나서 있다고 하면서 사는 삶을 겉사람으로 썩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하니까 이게 온유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삐죽빼죽 뭐가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찔리고 아프게 하고 근심을 꽉 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근심으로 어둡게 하고 분위기를 다 망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온유한 사람 예수 그리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도 함께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안정된 심령으로 사는 분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10절을 보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성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심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해서 계속해서 기근과 적신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24장에 그 일들을 말하지만 그때의 22절 말씀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나를 왜 감하시느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그 중에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나를 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직 예수 크리스도 앞에 그냥 나는 죽었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누부겐네살 신상에게 절하라고 해도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여화께만 절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묻불에도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아수르에서 구원한 거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한 거나 다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또 현재 어떤 일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주님이 딱 생명사기 속에 보호해주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육체는 연약해서 이 육체는 항상 고통을 당하게 있어요. 이 겉사람은 날로 후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나를 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나를 감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임하실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온전히 일어나고 그 영광을 찬송받으시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소원한 것을 빨리 갚으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을 했어요? 소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원한 것은 갚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경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지어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예물을 갖고 왔어요. 감사의 예물, 화목의 예물, 번제의 예물, 속제제의 예물 그와 같은 예물을 갖고 왔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나와 하나님 앞에 만나질 예물인데 그것을 내가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느냐 내가 주 안에서 속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려주고 물질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인 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배부르고 모두가 풍족함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 그래서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십의 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그 십의 일로 드려진 것을 우리 모두가 풍족하게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육으로 모일 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십의 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우리 앞에 첫 예물로 십의 일로 드려진 것을 기억하고 나누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화목해지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12절을 보니 그가 고간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했을 때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왕자들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들 안에 있는 영 그래서 그것들이 뭔가 권세를 내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소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지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소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사건 이것은 부활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무슨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 부활의 권세 그러면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믿고 그렇다고 듣고 아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삶 생명을 나타내는 삶 생명이 가진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부활신앙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는 내가 결단코 어떤 사망의 권세도 흔들리지 않는 것 거기에 눌리지도 않는 것 오직 이 유괴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사망 권세에게 속지 않냐고 내 속사람 내 마음에 숨은 사람 그가 가진 온유함으로 그가 가진 그 안정감이 나를 전부 지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 생명으로 매일 내 생각도 지배되고 내 마음도 지배되고 내 마음도 주 안에서 그와 같이 안정되고 평강을 누려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오늘 이 10편 76편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주 앞에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해서 주 앞에 십의 일도 드리고 주 앞에 나의 서원의 예물도 드리고 주 앞에 나를 또한 제물로 드려서 오직 내가 생명을 가진 산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경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재정립시키면서 그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날마다 진실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올려지기를 추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7편 76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이 드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것은 곧 나의 찬양이요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려지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져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고 또 누려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옵시고 희식이야 왕처럼 참으로 그가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수르로부터 그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있고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고 이 땅에 우리를 흔들어대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늘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란에서부터 거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다 십자가 못 박아친 것을 또 고백하고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의로 살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심령은 안정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은 늘 주님 앞에 엎드린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을 맛보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강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주여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자가 되었기에 아버지여 내 의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에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가 있기에 오직 예수님만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참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진리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10편 76편을 통해서 참으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유한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서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만흥의 왕이신 하나님을 또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이 축복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망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져서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겉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온유한 자로 주 앞에 늘 엎드려 주님께 구하고 강구하고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이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오직 주님께만 엎드린 자 온유한 자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고 찾는 자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구원을 맛보고 감사의 예물로 추합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 수를 부르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거룩한 이름만을 찬성하는 찬성의 기업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오직 그 권세만이 나타나고 구원만이 나타나 찬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